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소개구리 김형구 멘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잊지마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형구의 툴툴 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개의인들은 또 나홀로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오늘 강하게 또 매수를 했고 지수 방아에 좀 힘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오늘 또 6천억 많이 샀죠 6천억 그 다음에 보면 뭐 연기금은 별로 없고 개인만 나홀로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아 금액이 너무 크죠 어제 오늘 이틀만에 한 1조 사는 것 같네요 정말 무섭게 매수를 하고 있네요 참 요즘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 그 돈이 다 어디서 났을까 아 그죠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드실 겁니다 어제와 오늘 1조 천억을 샀어요 여기 뭐 그죠 1조 천억 샀어요 이틀만에 엄청난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산 거는 뭐 삼성전자 쪽으로 삼성전자는 지금 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이 사시네요 여러분들은 사지 마세요 제 방송을 보는 분들은 삼성전자를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으로 밀려요 쳐져요 개인들이 오늘 또 많이 산 것 같네요 그 다음에 LG화 역시 마찬가지고요 HLB 뭐 단타를 치려고 이건 들어간 것 같고 그 다음에 현대차 바닥라인에 있죠 한 번 더 밀려요 SK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레보로지 레보로지를 최근에 많이 개인들이 사는 모습을 보여줘요 어제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5월 들어서 어제 오늘 많이 산 거를 한번 볼게요 역시 삼성전자 레보로지 그죠 위쪽으로 많이 보는 거예요 개인들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외국인들이 많이 산 거는 NC소프트 쿠탑 150 카카오 SDI 뭐 이런 순으로 많이 샀네요 LG생활건강 뭐 이런 거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하이닉스 한지칼 이런 순으로 매수가 들어온 모습이 보여졌네요 SK하이닉스는 삼성전보다 훨씬 나아 보이네요 그 다음에 기관 보도록 할게요 기관은 어떤 거를 샀는지 볼게요 기관 이틀 동안 SK하이닉스를 많이 샀고요 SK하이닉스를 많이 샀어요 그 다음에 유가를 코덱스 원유 선물을 샀고요 그 다음에 기관이 특이하게 선물 임버스하고 이런 걸 많이 사네요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원유는 유가는 위쪽으로 보고 그래서 WTI 원유 선물 코덱스 이쪽을 좀 많이 샀네요 그 다음에 떨어지는 거 2배짜리 코덱스 200 선물 임버스 2배 이건 2배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제 오늘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그 다음에 시젠 조금 사고요 기관은 좀 단기적인 성향이 강하잖아요 시젠 그 다음에 한진칼, SK, 셀트리건, 헬슬케어, 엘지노텍 이런 거를 매수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짧은 매매거든요 개인들이 많이 판 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개인들은 매도가 어디가 많았냐면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NC소프트, 그 다음에 6화는 손절 물량 나온 것 같아요 시젠, 그 다음에 인버스, 거꾸로 가죠 개인하고 기관하고 보면 거꾸로 가잖아요 거꾸로 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매수매도가 거꾸로 간다 이렇게 우리가 보여지네요 한번 볼게요 거꾸로 매수매도가 가는 것 같아요 기관하고 완전 거꾸로 해요 한번 볼게요 개인이 매수한 거 한번 보고 개인이 매수한 거 그 다음에 매도한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개인이 매수한 거잖아요 개인이 매수한 거, 매도한 거 거꾸로 가죠 뭐 레보러지, 개인은 매수 그죠? 기관과 이렇게 기관을 놓고 거꾸로 보면 SK하이닉스 그죠? 이렇게 희한하게 어때요 개인이 기관이 판 거를 어때요? 개인이 다 받아가죠 원인 선물, 개인이 매도하고 그죠? 시젠 짠 것처럼 이렇게 똑같죠 그죠? 재밌죠? 맞잖아요 개인이, 기관이 판 거를 개인이 그대로 가다가 그죠? 개인이 판 거를 또 기관이 사고 이 풍작풍작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개의 기관이 사는 거는 우리가 믿으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 지금 시장의 모습이에요 앞으로도 좀 그럴 거 같아요 오늘도 많이 이렇게 빠졌는데 이제 조금 현금을 제가 내일 모레 정도 되면 현금을 70%까지 늘릴게요 그 다음에 레보러지 보다는 인버스 쪽으로 보시는 게 나을 거 같고 떨어진 쪽으로 조종이 들어올 거로 좀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거 봐요 지금 기관하고 개인하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기관과 개인의 싸움이에요 기관이냐 개인이냐 기관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개인은 완전히 평봉이잖아요 기관이 순매소한 거 개인이 팔고 그죠? 맞잖아요 그죠? 코덱스 육가를 개인들은 손절한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제가 기관이 잡아가고 한지가 팔고 또 기관이 잡아가고 그죠? 개인이 매수하는 기관이 매수하는 건 개인이 팔고 이런 거예요 물량을 받아가는 모습들이 보여져요 당분간 이렇게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 체크해서 보면 될 거 같고요 조종은 깊게 들어오진 않을 거 같아요 깊게는 아닌 거 같아도 그래도 조종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주니까 여러분들도 조종에 미리 대비하자 그래서 평근보유를 많이 하고 골든타임이 왔을 때 우리가 매수하는 전략을 쓰면 될 거 같습니다 왜 그렇게 개인만 나홀로 매수합니까?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해봐요 개인만 왜 말씀했을까요? 이건 유튜브, 너튜브가 문제예요 유튜브가 문제예요 유튜브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 주식사대 그냥 유튜브 틀면 그냥 종목 추천해주고 그것도 그냥 뿌리기만 하잖아요 그걸 저처럼 AS 해주는 사람 없을 거예요 방송에 나와서 제가 추천하는 종목을 끝까지 AS 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계속 사는 거예요 그냥 삼성전자가 언제 사요? 떨어지면 어떡할 건데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그러니까 이거 사지 마세요 알겠죠? 삼성전자가 막 싸다고 사면 안 돼 왜 그러면 액면불안할 때 얘기했잖아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5만원에서 3만 5천까지 빠진다고 주식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공부 좀 하고 주식을 해야지 무작정 사는 건 많이 안 돼요 그런 거 같아요 그 다음에 살 거 없으면 그 AS 해주는 내가 추천해준 거 AS 해주는 전문가들 꼭 찾아가세요 알겠죠? 그 AS를 안 해줘 추천만 하면 땡이야 이게 올라가든 떨어지는 게 내비도 두어요 올라가면 땡큐 떨어지면 말고 올라가면 자랑하고 떨어지면 말고 이런 전문가들 되게 많아요 올라가든 떨어지든 한결같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한테 가시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알겠죠? 오늘 뭐 저거 항상 얘기했지만 지금은 시장이 박스권 산다는 1950포인트까지 왔거든요 근데 어쨌든 있잖아요 오늘 뭐 끌어 댕기긴 됐는데 여기가 이제 한계치라고 보면 돼요 내일 음봉 하나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종이 좀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하고 따라가지 마세요 알겠죠? 오늘 뭐 보면 변동성이 되게 크잖아요 따라다니지 마시고요 한 번 더 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를 우리가 타임을 잡고 종목을 따라가는 것보다 현금 보유 60% 정도 갖고 종목 올라가는 것보다 치세요 알겠죠?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거 같고요 뭐 삼성전자는 개인이 받치는데 분명히 있잖아 삼성전자는 털고 가요 분명히 그래요 우리가 기억하자고 얘기했잖아요 이때 개인들이 어마무시하게 액면 불안할 때 개인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여깐 털고 갔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털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삼성전자를 하지 마세요 알겠죠? 이거보다는 SK하이닉스가 더 좋아요 근데 아까 봤지만 개인이 팔잖아 또 개인이 파는 거 어때요? 기관들이 다 잡아가지 잘 사다가 있잖아요 잘 버티다가 개인들 팔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지 이거 봐봐요 개인이 사니까 안 올라가고 삼성전자 볼게요 개인들이 파니까 올라가잖아 삼성전자 어때요? 개인들이 사니까 어때요? 안 올라가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수급 논리에요 우리가 시장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은 꼭 그걸 알고 매수매두를 해야 돼요 개인이 많이 산 건 절대 안 올라가요 저 털어내기까지는 안 가요 외국인 기관들이 안 갖고 있는데 그걸 올리겠어요? 개인이 언제까지 올릴 거예요? 저 무거운 거를 개인들이 무어 올린다고 해도 힘이 없어요 개인들은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SK하이닉스가 더 나아 보여요 그러니까 살 때는 개인이 매수가 잡힌 거는 웬만하면 대우들 안 사는 게 나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개인들이 6,000억점 잡아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끌어 댕겼는데 힘이 많이 딸릴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제가 이제 추천 정보 AS 해드리기 하겠습니다 넷마블 오늘 급등했죠? 시장이 빠져도 올라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목표가 터치를 했네요 많이 올라왔죠 바닥 라인에서 엄청 많이 올라왔죠 이제 수익을 내서 축하드립니다 종목을 하나 또 집어 넣어야겠죠 그 다음에 하나 빠졌죠? 세계중에 그 다음에 자연과 환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벼운 종목이래죠? 보합소로 입고 그 다음 아모레 버시픽 아모레 버시픽 왔네요 이제 여기 왔죠? 17만원 왔죠? 더 사는 날이에요 내일은 양봉 나올 거예요 은봉 3개, 양봉 하나, 기술적 반등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일 한 번 더 양봉 나올 수 있으니깐요 잘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JYP JYP 보도록 하겠습니다 JYP 이게 이데일리TV에서 제가 아침에 방송을 할 때 추천했던 종목이에요 제가 끝까지 책임져진다고 그랬잖아요 종목을 늘리지 않잖아요 맨날 추천하면 안 돼요 맨날 추천하면 하루에 한 개씩 하면 일주일에 5개고 한 달이면 20개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종목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정리를 안잖아요 그냥 목표카 대중 뭐예요? 손들과 대중 뭐예요? 하겠어요? 안 하지 종목을 계속 리뷰해주는 게 맞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제 우리 전문가들도 그렇게 해야 돼요 종목 추천한다고 그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떨어질 때만 두려워 없잖아요 그냥 떨어지면 내비로 두고 하는 거 이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JYP도 2만원 밑에 한 번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도 아모레 버시픽하고 JYP는 5월달에 중국 양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책임지고 시진핑이 올 것을 대비해서 하늘령의 해제 이 부분 포인트를 보시고 우리가 대응하면 좀 나을 거다 이렇게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응하는 전략을 쓰면 될 것 같네요 자 추천주는 또 어디서요? 이데일리TV 아침 8시 10분에 제가 방송하잖아요 유튜브에서도 볼 수가 있으니까 추분길에 김연구 멘트가 추천해주는 종목 관심있게 보고 시장 리뷰하는 것도 보고요 그 다음에 상황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는지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시의 강연회를 많이 하거든요 부시의 강연을 많이 하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누르고 알람 설정을 해놓아야 그 알람이 가서 우리가 강연할 때 여러분들이 참석할 수 있으니까 꼭 구독과 알람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당분간 조정이 좀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요 종목을 늘리는 것보다 이제 대비를 해야 돼요 이제 슬슬 우리가 대비를 하자 이 코멘트 드릴 테니까 항상 김연구의 튜토또 약 10분짜리뿐이 안 돼요 제가 방송 안 가는 날은 꼭 10분짜리 영상을 올리니까 꼭 보시고 방송에 나간 날은 그 상담한 내용 그 영상을 올려드릴 거예요 그니까 그 종목들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상담이 들어왔는지 잘 확인하셔서 대응하시면 오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가 8시 10분에 스튜디오에서 가서 방송을 해요 화상 연결하지 않고 내일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하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제가 이델리TV 쪽에 왜 안 나오시냐 멘토님 해서 수요일 날 하고 토요일 날은 수요일은 아침 10시부터 11시까지 그 다음에 아침 8시 10분에 방송을 하고요 그 다음 토요일 날 아침 9시에 방송을 하니까 상담하실 분들 저랑 통화하실 분들은 꼭 그 쪽에 오셔서 상담하시고 되고 MT는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 갑니다 꼭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수요일은 9시 40분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꼭 참고하셔서 10시가 아니라 9시 40분부터 방송을 하니까 이델리TV 많이 보고 유튜브 많이 보고 상담을 많이 하시면 돼요 스피드 상담이라서 상담 못 받으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올려놓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봤고요 지금은 현금을 가지고 계세요 알겠죠? 꼭 그 코멘트 머릿속에 기억하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도 이제 추천 정보 하나 나갈 거예요 내일 나갈지 내일 모레 나갈지 모르겠어요 자 벌써 5개 추천해서 2개 수익으로 정리했네요 이제 3개 남았네요 3개 또 정리하고 하나 더 집어넣는 포트에 넣는 그런 AS 강한 AS 주체맨 AX맨 여러분들 찾아가는 서비스 1644, 6646으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언제든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찾아가서 서비스해 드릴 테니깐요 항상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톡은 SCTV 영구 SCTV 영구로 카톡 내용들을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내일 뵙겠습니다 에너지 넣어드릴게요 개굴개굴 박박!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